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맘때 쯤이면 시인을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시인은 이 채널이 스튜디오 디센트럴 채널이 아닌 제 개인 위즈덤이라는 와이즈 덤 라는 채널로 공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디센트럴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시인 에피소드를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여기 아랫부분에 그 링크 구독 링크를 달아놨으니 여러분께서 와이즈 덤 아직 많이 꾸미진 않았지만 가서 거기에다가 여러분께서 구독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와이즈 덤에서 봐요